이번 시간은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내부평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이렇게 이러닝으로 뵙지만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면서 대답하면서 고개도 끄덕그린다고 생각을 할게요. 힘을 내시고요. 그럼 내용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까지 완주하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중도탈락할 때도 좀 마음이 안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평가에서 좀 떨어지면 역시 또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내가 뭘 좀 잘못했나 하는 마음이 좀 드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평가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부평가를 정말 잘 실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의 흐름을 보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설명한 내용들이 좀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절차는 위에 있는 박스 모습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부평가에서는 학습근로자의 대상자가 이미 정해져 있죠. 훈련을 받고 있는 학습근로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내부평가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 내부평가는 이미 우리가 개발보고서를 만들 때 평가계획까지 다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맞게 진행을 하고 그 결과는 이수자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이수자는 조금 더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내부평가를 다 끝낸 학습근로자를 우리가 이수자로 이수라는 단어는 용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부평가를 통해서 어디까지 도달하고 완성된 학습근로자를 우리가 이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수자만 외부평가를 접수할 수가 있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흐름에서의 이수의 개념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의 내부평가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의 지부지사, 즉 본부에다가 이거를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내부평가에 대한 흐름을 보면 역시 대상자는 우리가 가르치는 학습근로자다. 그리고 언제 실시를 해야 되냐면 사실은 능력단위의 진도의 80% 이상이 되면 평가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몇 개의 능력단위, 하나의 능력단위를 하나의 교과목으로 만들었을 때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80% 진도가 나가면 그 이후에 평가를 진행한다면 전혀 무리가 없죠. 여러 개의 능력단위를 묶어서 하나의 교과목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에도 교과목별로 평가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혹시라도 이전에 만약에 평가를 진행을 했다. 여러 개여서. 그런데 판정은 진도, 그 교과목으로 묶어있는 그 진도에 도달했을 때의 패스와 페일로 결정을 해서 판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되시겠죠? 하나의 교과목 끝나는 진도 80% 이후에 평가는 진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그때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뭐라고 권장하냐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교과목의 맨 마지막 시간 있죠? 그 맨 마지막 시간을 계산하셔가지고 그때 평가를 진행을 하면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용은 다 배웠고 마지막 날 평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근로자들이 준비한 상태로 오면 수업이 마지막이 되는 날 평가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훈련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이제 여러 개의 능력단위를 한꺼번에 여러 개의 교과목을 한꺼번에 평가하고 싶다라고 했어도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는 전체 훈련 기간 중에 진도 중에 40에서 80 구간에 여러 개의 교과목을 한꺼번에 평가하는데 가능하다. 하지만 1년을 넘는 그런 훈련 과정, 좀 길죠. 긴 경우에 만약에 한꺼번에 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매 6개월마다 최소 1회는 평가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또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학습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리가 되죠. 예를 들면 오늘 국어시험만 본다라고 하는 거하고 오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가르치는 교과목 단위로 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훈련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위는 여기에 밑줄 쫙 그려드릴게요.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일학습병인 과정에 넣은 능력단위로 만든 모든 교과목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능력단위는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능력단위 우리 회사의 직무에 따라 요구되는 거에 따라 넣은 선택능력단위 그리고 NCS에 없어서 최소 훈련 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기업의 특화 훈련에 대한 내용들, 그렇죠. 그러니까 신기술이라든지 일반적인 직무가 아닌 경우에 넣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아시죠. 이 모든 능력단위에 해당이 되는 교과목을 평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내부평가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평가는 이제는 좀 이해되시죠? 필수능력단위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아는 게 많아지면은 이 강의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내부평가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수증이 발급이 되거든요. 이수자들은. 그 안에서 기업 특화 훈련은 NCS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표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았던 것들이 모두 다 능력단위들이 나열이 돼요. 그래서 이전에 훈련하고 저는 이제 일학습병행에서 이수증도 우리가 받았던 훈련이 기록이 되니까 조금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가 방법과 시간은 우리가 어떠한 평가 방법으로 어떠한 문항을 만들까라고 고민이 되시겠지만 사전에 우리가 내부평가에 대한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아실 거예요. 우리 개발보고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문제의 원형 우리가 예시문제라고 해요. 교과목에 예시문제가 좀 최소 3개씩 들어가 있는데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우리가 참고해서 문제를 내가 그대로 좀 변형을 하거나 참고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미 학습근로자에게 공개가 되어 있다면 문제를 좀 바꾸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 또는 시간은 이제 교과목에 맞게 시간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과목에 만약에 작업형으로 직접 수행해보는 수행평가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다 아시잖아요. 이 작업 또는 이 직무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도면을 보고 뭐 이거를 창작을 해라 또는 이거를 제작을 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간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 시간을 제시해 주면 됩니다. 장소는 내부평가이기 때문에요. 기업일 수도 있고 공동훈련센터일 수도 있습니다. 내부평가 계획 수립은 이미 훈련 과정을 개발할 때 개발진과 기업현장 교사가 협업해서 수립된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전에 담당자가 퇴사를 해서 기업현장 교사로 이번에 이제 시작하게 돼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분이 이미 다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게 많이 중요하지 않거나 이해가 좀 낮아서 그냥 수립을 했는데 보니까 또 지금은 아 이런 걸 내가 했구나라고 이제 또 깨닫는 순간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내부평가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개발진과 함께 기업현장 교사가 결정한 걸로 되어 있고요. 좀 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단독기업형인도 ISC라고 해서 산업 분야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함께 도와서 이러한 계획 수립하는 데도 지원을 했었고요. 공동훈련센터는 당연히 공동훈련센터에서 이러한 도움을 지원해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알아서 전적으로 맡기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나도 좀 개입이 돼서 나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같이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결정이 됐다면 사실은 세부 계획도 수립을 하는데요. 훈련 실시하기 직전이나 실시한 바로 초에 이제 몇 시간 또는 언제 시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결정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능력 단위에 대한 평가 방법이나 시간 등을 좀 더 자율적으로 이때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인정을 받은 기업은 이러한 내부 계획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이 강의 듣고 우리는 지금 현재 훈련 과정 개발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부 평가 계획의 내용들을 한 번쯤은 검토하시거나 의사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평가에 대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들이 지금 말씀드린 확정이 되어진 부분도 있는데 혹시라도 훈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다른 평가 방법을 하면 좋겠다라고 마음이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신고하면 됩니다.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에 그렇죠? 지부지사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2017년 7월 24일 이전에 인정받은 기준에 이어서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받은 훈련 과정은 신고만 하고 바꾸면 되는데 우리가 다음 자세에서 배울 건데 평가 방법이 12가지가 NCS에서 제시합니다. 이 중에서 바꾸면 상관이 없는데 아래 2017년 7월 24일 이후에 인정받은 훈련 과정은 금방 말씀드린 NCS 능력 단위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 방법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개의 평가 방법 중에 V 표시가 돼 있어요. 쇠기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능력 단위는 이러한 평가 방법이 어울립니다라고 하는 가이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추후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다. 신고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평가 방법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인정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냥 신고만 하고 평가 방법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꾸면 되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제한한 정한 평가 방법 중에서만 바꾸셔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내부 평가에 대한 시행을 해야 돼요. 조금 전까지는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실시를 한다라고 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할 때는 약간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독기업형이든 공동훈련센터형이든 평가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단독기업형은 좀 권장사항이고 공동훈련센터는 의무사항이래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일단 평가자는 기업현장교사가 평가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가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아래에 보시면 ISC는 제가 설명해 드렸죠? 약간 협회의 성격을 띠죠? 인적 자원 개발을 산업별로 또 지원해주는 유연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재료다, 기계다, 사무 쪽이다 라고 하면 또 지원해주는 ISC에서 실제 평가에 대한 것들을 좀 돕는데요. 기업을 방문해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 내부평가하는 날 최소 한 번 이상은 나와서 평가 실시하는 것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무사항으로 공동훈련센터는요. 내부평가에 최소 1회 이상 반드시 참여를 하고 그렇죠? 이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부평가는 또 개협에서도 해도 되고 공동훈련센터에서도 내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산학일 채용 도제학교나 이런 부분을 운영하시는 많은 기업현장 교자분들이 얘기하시는 시험은 다 학교에서 보더라고요 하는 경우도 바로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평가를 시행을 할 때 우리가 잘 시행을 했다면 이제 결과값이 나오겠죠. 패스를 했냐, 페일을 했냐. 그래서 우리가 합격, 불합격이죠. 불합격한 학습근로자는 이제 또 재평가를 우리가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평가를 진행하고 나서 또 이제 기록에 남기겠죠. 이런 것처럼 평가를 하고 나서는 결과관리를 해야 되는데 10일 이내에 HRD 넷에 입력하는 거 앞부분에 나왔었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5년을 보관해야 된다. 정부로부터요. 이렇게 지원금을 받는 사업들은 모두 자료보구조니 5년입니다. 그래서 보관이 5년인데 실물을 보관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어떤 건축 설계를 해서 오드락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막 5년 동안 머리에 이고 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파일로 사진을 찍거나 영상으로 만들어 두어서 증빙자료로 보관해도 된다. 파일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 평가에 대한 흐름이 쭉 이제 왔죠.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이수자가 됐냐 안 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학습병의 과정이 두 타입인 거 아시죠? 산업형이 있었고 기업형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산업형은 최소 훈련 시간을 모두 다 NCS로 훈련 과정을 만드는 것이고요. 기업형은 훈련 시간의 반절 50%만 NCS를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먼저 산업형 같은 경우에는 이수자 결정이 출석을 확인하고요. 그렇죠. 80% 이상. 그리고 배우고 평가한 것 중에 필수 능력 단위만 확인합니다. 그렇죠. 그 능력 단위만 세워서 합격한 개수가 70%를 넘었다라고 하면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수자로 결정이 되고 이수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수 증명서에는 우리가 모두 다 통과한 능력 단위가 표기가 된다고 기억나시죠? 반복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수 기준은 결국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외부 평가 응시 자격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단위에 대한 패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수자로 결정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서 이제 나중에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외부 평가에 응시 대장자가 되는. 그래서 이수자 결정 기준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필수 능력 단위가 없는 또는 필수 능력 단위 하나만 정하기가 어려운 기업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출석률은 동일하고요. 전체 능력 단위에서 70% 이상을 통과한 학습 근로자를 이수자로 결정을 하고요. 역시 이수 증명서를 발급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같죠. 그래서 이 산업형은 필수 능력 단위의 개수를 확인해서 이수자로 결정을 하고 출석률과 함께 그 다음에 기업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가 능력 단위 중에 70% 이상은 통과했는가 이걸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하나 있죠. 그 중에 미수어한 학습 근로자도 발견이 될 수도 있고요. 재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학습 근로자를 발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학습 근로자에게 1회 이상 재응시를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문구가 매우 독특할 거예요. 1회 이상인데 몇 회 미만이 없죠. 그래서 재평가 이상은 사실은 학습 근로자가 우리가 정해놓은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해서 도달하게 하는 목표이다 보니까 재량 것으로도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패스할 때까지 패스한 것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학습 근로자 입장에서도 같은 동료인 다른 학습 근로자는 12개씩 작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가 계속 떨어지는 학습 근로자인데 7개밖에 작성이 안 됐다고 하면 아마도 성취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나에게 개인적인 만족감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페일된 미 이수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중간중간 점검을 잘 하면서 재평가도 잘 진행을 하시고 평가 결과를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전에 이제 일학습 병행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것도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 그 전 것까지 다 소급 적용해서 이수자로 결정하는 기준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격 연계 개선 방안이 이 때 시행일이 있는데요. 이전의 훈련 과정에서도 이수한 능력 단위는 표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이수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역시 HRD 4세의 이수증을 발급해서 회사 기업 지인을 날인해서 학습글로저에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신 분이 그냥 이수증도 딱 주면서 우리가 얻은 외부 훈련들 받으면 수료증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수증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을 이수를 했구나라고 하는 증명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 평가에 대한 전체 흐름이 좀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럼 이제 외부 평가도 더 중요한 게 사실은 훈련 장려금도 걸려있고 그리고 외부 평가까지 합격한 학습글로자만 자격증이 발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흐름대로 한번 잠깐 보고 실시에 대한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박스에 있는 흐름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겹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대상자를 신고를 해야 된다. 맞죠? 앞에서 봤던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HRD 대세서의 평가관리에 가서 이수자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출석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죠? 외부 평가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면 진도가 80% 이상이 지날 쯤에 우리가 외부 평가 대상자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내부 평가를 통과한 필수 능력 단위의 개수를 가지고 이수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걸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큐넷, 정확한 주소가 나오죠. 우편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스템에 접속해서 시큐넷에 원서 접수를 하고요. 그래서 이때 접수를 한 다음에 이제 산업인력공단과 준비를 해야 되는 계획 수립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때 이제 문제도 만들고 평가 기준도 세우고 이러면서 이제 외부 평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평가 준비가 되면 이제 훈련을 실시하겠죠. 실시의 세부 사항은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제 많이 여쭤보세요. 1년에 몇 번 해요? 어디서 해요? 그런데 그게 매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써 있는 것처럼 공동훈련센터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지정 장소 어디는 어떤 때는 성공회의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지사항을 잘 참고해서 외부 평가 장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기업에서 만약에 외부 평가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평가 스타일의 외부 평가는 집필형도 있지만 작업형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장비라든지 그리고 재료가 필요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자 그리고 외부 평가에 대한 결과값은 그렇죠? 보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렇죠? 이제 시험지에 남서 제출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합격자가 결정이 되겠죠. 모두 다 합격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격증을 발급을 신청을 받는데 수첩형이 있고 제가 상장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장형은 진짜 말 그대로 상장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정의로 되어 있는데 수첩형은 말 그대로 이제 기사 수첩이나 기능사 수첩처럼 되어 있는 모습이어서 약간의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비용이 있다는 거 2021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제 기업형은 약간 산업형하고 다르기 때문에 필수능력 단위를 모두 다 점검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을 좀 더 연장을 해서라도 만약에 또는 이수한 내용 중에 필수능력 단위가 해당되는 그렇죠? 자격 종목이 있다. 어? 세어보니까 우리가 NCS 반절만 썼는데 이 중에는 필수능력 단위 뭐에 70% 해당이 되네요? 라고 하면 그 합격 여부에 충족이 된다. 그랬을 때 외부 평가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능력 단위 개수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떠한 종목에 응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외부 평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기업형은 참고하셔서 외부 평가 준비까지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부 평가의 흐름을 쭉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중에 그럼 외부 평가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라고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볼 건데요. 거의 다 겹치는 부분이어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외부 평가의 평가 대상자는 역시 내부 평가 이수자들이죠? 이수자. 이수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외부 평가인 거예요. 자 요거는요. 역시 출석률이죠. 그리고 내부 평가 출석률을 도달했는가 그리고 합격한 필수능력 단위의 개수는 충족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외부 평가를 진행을 한다. 자 외부 평가의 최초 응시를 잘 기억해 주세요. 훈련을 마치고 1년 안에 외부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가끔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외부 평가를 안 본 학습 근로자분이 기업 현장 교사 연수회에 들어오셨는데 자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지금 볼 수 있냐라고 했는데 이미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외부 평가를 우리가 응시에 대해서 너무나 간과하고 있으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최초 응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훈련이 80% 정도 진행이 돼서 외부 평가가 이제 안내문이 와요. 그때 대부분 좀 응모를 해보시고 그렇죠. 시험을 보시는 게 시간의 흐름상은 좀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를 놓치거나 그랬다면 바로 다음에 응시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또 야차하면 또 놓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초 응시 기간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제가 뭐라고 했죠? 낙심하지 말고 1년 안에 발표일 기준이에요. 오늘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하는 그 발표일 기준으로 1년 안에 재응시하면 되는데 두 번 외부 평가가 있다. 그럼 두 번 다 봐도 돼요. 또 떨어지면 또 봐도 된다는 거죠. 세 번 있다. 그러면 한 번에 붙으면 좋겠지만 떨어지고 떨어졌다. 그럼 세 번째 또 봐도 된다. 횟수에 상관없이 1년 안에 열리는 외부 평가에 응시해서 볼 수가 있다. 제한 없이 기회를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평가 대상자였고요. 겹치는 부분들은 범인은 필수 능력 단위다. 맞죠? 평가 방법을 눈여겨봐 주세요. 평가 방법은 종합평가를 진행을 하는데요. 앞에서 제가 예습처럼 말씀드렸죠. 종이 쓰게 하는 방식으로 어떤 능력 단위로 시험이 나오고요. 어떤 능력 단위는 직접 해보라고 하는 능력 단위 시험이 있고요. 또는 어떤 건 면접형으로도 같이 또 더 추가적으로 보거나 또 별도로 면접형 면접형은 이런 거예요. 자 지금부터 3.5.1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이제 감독님을 보면서 그렇죠? 시험감독을 바라보면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업현장 교사분들에게 학습근로자에게랑 같이 OJT 수업할 때 발표도 좀 하고 토이식으로 수업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러면서 자꾸 표현해보는 거를 글뿐만 아니라 말로도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평가를 진행을 하는데요.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대략 내용이 다 비슷해서 제가 살짝 넘겨보겠습니다. 겹쳐서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시행하지 않습니다. 버전 1.0은 우리가 2016년 9월 5일 이전까지 훈련 과정을 우리가 인정받았던 그 과정 중에서만 평가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종합평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나올지 몰랐던 거예요. 능력 단위가 12개다. 필수능력 단위가 그러면 어떤 게 시험에 지필용으로 나올지 작업형이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어떻죠? 열심히 공부한 능력 단위를 잘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 평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버전 2를 사용을 하면서 모두 그러니까 그 이전에 했던 개발했던 훈련 과정으로 지금 연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외부 평가를 본다고 해도 모두 다 여기에 적용을 합니다. 아까 우리 내부 평가 신고권하고는 조금 다르죠? 내부 평가를 변경할 때에는 날짜 기준에 따라 조금 더 신고 사항이 좀 달랐다면 외부 평가는 모두 다 지금 버전 2.0으로 평가를 진행하는데 자 제 말이 이거예요. 꼼꼼히 본다는 거죠. 필수능력 단위가 여섯 개다. 필수능력 단위가 그러면 어떤 거는 지식에 대한 평가여서 지필로 보고 그죠? 그러니까 되게 지식이 중요한 능력 단위라고 결정이 된 거죠. 자 어떤 능력도 지필평가 그런데 이 세 번째 능력 단위는 아 기술이 되게 확인을 해야 되는 능력 단위다. 그랬을 경우는 작업 스타일로 작업형으로 평가를 진행. 직접 제작해봐라. 그리고 만들어봐라. 그대로 진행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작업, 작업 그리고 여기 보시는 면접. 이렇게 각각의 능력 단위를 모두 다 평가를 하는데 어떠한 거는 작업, 어떠한 거는 면접, 어떤 거는 지필. 그래서 각각 결과 값이 따로 나옵니다. 자 여섯 개를 평가를 진행했는데 하나만 페일이 됐다라고 하면 다행히 70%를 넘었기 때문에 그죠? 한 개 더 떨어졌으면 불합격 될 수 있죠. 제가 개수 기준 70%이기 때문에 다섯 개는 충족돼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지금 합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우리가 오는 게 목표였다면 내부 평가할 때 너무 쉽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평가, 이 외부 평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해서 외부 평가는요. 1년이 언제 열릴까라고 하는 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안내문이나 메일이나 공동훈련센터도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공단에서도 메일을 보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의 능력 단위도 그때 이제 시간 같은 것도 계획할 때 시간이라든지 결정이 되고 당연히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외부 평가 문항을 만드는 거는요. 사실은 지금 보시는 평가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께 좀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5인 이내에 시험감독위원이 있는데요. 그리고 관리위원이 있고요. 이 중에 한 명은 기업현장교사를 위촉해서 한 명이 무조건 포함입니다. 그래서 5인 중에 한 명은 기업현장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현장교사를 위촉해서 지금 보시는 평가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외부 평가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종합평가에 대한 개수의 결과가수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궁금하시죠. 외부 평가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이거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시큐닛에 들어가서 홍보 자료실에 들어가면 일학습병행 자료실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경로는 위에 적어드렸으니까 교재에 다운받으셨다면 그대로 한번 따라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전년도나 시행했던 공개 문제들을 좀 주는데요. 똑같이 다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주지는 않고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라고 해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사이트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제가 왜 한 번 더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도 그걸 보시면서 내부 평가 문항을 개발할 때 그러니까 만들 때 아 좀 이렇게 비슷하게 좀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저는 좋다고 생각이 해요. 그래서 내부 평가를 너무 쉽게 패스를 하게 되는 경우에 외부 평가에서 학습 근로자들이 많이 당황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준을 좀 내가 좀 맞춰서 평가 문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합격 불합격은 계속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버전 2 즉 종합평가로 진행이 돼서 필수 능력 단위에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격증에 기재를 해주는 필수 능력 단위는 떨어진 것은 기재해 주지도 않고 자 그렇죠. 당연히 페일된 것은 60점 미만이겠죠. 그래서 합격한 아까 보시면 6개 중에 하나는 페일이었고 5개는 합격했잖아요. 그것만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다 합격해서 수첩이나 이런 것들에 명기되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자격증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이 내용들로만 지금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버전 1은 시행하지 않고요. 상기 기준으로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 평가 끝나고 이수증에도 통과된 능력 단위만 표기가 되고 맞죠. 외부 평가도 자격증에 통과된 필수 능력 단위만 표기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뭘 평가 패스를 했는지 통과를 했는지를 확인되는 그런 증서이기도 해요. 참 명확하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 자격증이 발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타입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일괄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발급이 됩니다. 확득한 필수 능력 단위와 시간들을 표기해가지고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냥 훈련을 받고 기업에 취업을 해서 훈련을 받은 것으로 그냥 잘 마무리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자격증도 하나 취득한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일학습병행에 외부 평가까지 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학습병행에서 학습근로자가 이 자격증을 발급받는 그 순간에 가장 큰 개인적인 성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차시에는 실제로 우리가 평가 계획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